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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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예비보 예비보는 이렇게 치치치치치치치치 하트세 뚤드세 이렇게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하트세 뚤드세 세 뚤드세 넷드세 이렇게 넷드세 딴딴딴딴 딴딴딴 그냥 이렇게 뭐 여기도 이것도 약간 뭐 이렇게 좀 더 내릴게요 약간 뭐 이런식으로 좀 편한데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게 다 안방에서 추던 그런 우리나라 정서하고 이렇게 안방 크기만큼 홀드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처럼 크지 않아요 안방은 아담하게 안방처럼 안방 아시죠 안방 모를 수가 없이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하시구요 이제 남자분이 이제 전진 한번 해볼게요 예 오른발서부터 아니 왼발서부터 죄송해요 시작 예 전진 스태트 해볼게요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회전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여기까지에요 이렇게 회전했으면 다시 앞으로 가야되나요 그 다음에 또 퀵 퀵 전진 퀵 퀵 슬로우 붙이고 회전 퀵 퀵 슬로우 슬로우 또 전진 퀵 퀵 슬로우 호우 붙이고 붙이고 회전 호우 회전 그다음 전진, 모구, 회전, 모구, 모구, 전진 모구, 모구, 회전 전진 мо구, 모구, 회전 전진, 모구, 모구, 회전 우진 전진 전진 모으고 모으고 세전 이게 8분의 12비트에요 땅땅땅땅땅땅 회전 감 잡으셨네요 왔어요 왔어요 아무 생각 없어도 돌아갈 것 같아요 전진 모으고 음악이 짝수니까 쿵짝 왜 짝수를 해야 되냐면요 쿵짝이 맞아야 돼서 쿵짝 쿵짝 비트가 쿵짝이로 이루어져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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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오른발이 쿵이고요 쿵짝 쿵의 왼발이 나가시면 돼요 남자분은 쿵의 왼발 여자분은 쿵의 오른발 이게 안 보고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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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시원센터니스TV 구독자 여러분 미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틴 프로 사교 아마추 홍영수입니다 예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 브루스 두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8분의 12비트 다 아셨나요 저번 시간에 슬로우 쿵짝을 배우셨죠 근데 이번에는 사이드로 쿵에 두 번씩 쿵 쿵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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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에 지금 4번 움직이고 움직이고 가고 붙이고 가고 붙이고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게 빨라요 진짜 빨라 보이는데요 해보실까요 남성은 왼발부터 여성은 오른발부터 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남성 여성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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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은 왼발에서부터 가시고 여성은 오른발에서부터 왼발에서부터 오케이 한번 보실까요 남성발 쿵짝 쿵짝 이게 생각보다 빨라서 많이 보폭을 못해요 쿵짝 쿵짝 거의 안가는 느낌이네요 쿵짝 쿵짝 모든 게 마찬가지로 이 발이 보낸 만큼만 쿵짝 보낸 만큼 쿵짝 왔어요 왔어요 바닥을 좀 누르면서 쿵짝 바닥을 좀 눌러주시면서 가야지 누른다 누른다 쿵짝 쿵짝 쿵에 쿵에 눌러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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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감이 있네요 선생님은 어차피 잘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쿵 그냥 누른 발이 간만큼만 붙여주시고 간만큼만 붙여주시고 또 왼발이 보낸 만큼만 붙여주시고 보낸 만큼만 붙여주시고 예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을 조금 눌러주시고 그 요령은 예 예 그럼 한번 보실게요 오늘 한 거를 보시면은 남성이 남성 마음인데 예 가보세요 시작 예비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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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쿵짝 그리고 전진 전진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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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뒷단 슬로우 예 또 사이드 쿵짝 쿵짝 또 전진 슬로우 전진 슬로우 슬로우 회전 네 일단 이렇게 연습해 놓을게요 이렇게 세트로 연습해 놓을게요 해 보실게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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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킥 킥 킥 킥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슬로우 킥 킥 킥 킥 킥 킥 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자 예비 보 그 다음에 사이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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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슬로우 킥킥 슬로우 슬로우 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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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킥킥킥 킥킥 슬로우 네 louder 있어요 딱딱딱딱 따따 딱딱딱 딱딱따 이거 박차가 어렵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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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리드하고 음악 맞추는 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베이직을 실전에서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그래요. 전진하는 거, 후진하는 거, 사이드 가는 거, 회전하는 거, 음악 맞추는 거 이거를 소홀히 하고 그냥 진도만 나가시다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역시 베이직이죠. 네, 베이직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게 이게 법칙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전진할 때도 내가 투 스텝으로 나갈 것이냐 모을 것이냐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리드를 해야 될지 또 내가 전진을 하다가 사이드를 또 가고 싶은데 또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봐야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라틴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저는 정말 라틴에서는 진짜 제가 눈을 감고 자다가 깨서도 리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눈만 감고 제가 있어도 여자가 뭘 하는지 텐션만 주면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교는 진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베이직을 배웠고 네. 사이드 스텝.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저처럼 저처럼 잘 따라오셔가지고 연습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마지막 베이직을 배우는 건가요? 대망까지가 아니고 이제 기본을 했는 거예요. 이제 기본. 이제 기본. 그런 기본을 넘어서면 또 얼마나 어려울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또 오늘까지 잘 따라오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